결혼한 지 100일 전에 있죠? 100일 전에 장모님 옆에서 팬티가 막 돌아다녀요. 머무를 때 막 돌아다니고 최소한 반바지에다가 이 상의는 벗고라도 이렇게 좀 돌아다녀야 된다고요? 편한 모습을 보여야 마음을 여지야 하는 거예요? 그래야 장모님이 사위한테 마음을 여신다고 야, 저놈이 정말 아들 같은 느낌이야. 너무 갖추고 너무 이렇게 다쳐보이는 것보다는 은지 씨는 결혼 4년차 제 마음 조금 아시겠어요?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수영장에 간 적은 있어요. 저희 언니랑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간 적 있는데 엄마는 몸 좋은 남자 좋아한다, 자기는 보는 거를 은근히 즐길 거니까 좀 벗어라 그랬는데 웬걸 아니, 운동선수잖아요. 우리 엄마는 보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아, 왜 이렇게 말랐냐고 이 서방 근데 축구선수도 진짜 몸매 좋더라고요. 아, 좋아요. 어쩌면 다 좋아요, 이렇게 막 골하면 벗고 이럴 때 보면 좋은데 엄마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... 약간 이렇게... 약간 이렇게... 이렇게 이병우 혜선연님처럼 약간 이렇게 몽도 풍성하면서... 큰 근육을 좋아하시는구나. 약간 출렁거리는 것도 배 쪽에 좀 있어야 하는데... 출렁거리는 것도 배 쪽에 좀 있어야 하는데... 이게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되게 안타까... 출렁 대본 적 적 한 번도 없어요, 태연아. 아, 진짜요? 아, 그런 거예요. 어머님이 장근육, 정말 몸이 좋은 장근육 많은 남자보다 저처럼 이렇게 실한 가루지기 스타일. 가루지기 스타일. 본인의 힘으로 맞아요, 가루지기 스타일이에요. 엄마들 눈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. 원희 씨, 서방님은 어떻게 가루지기 스타일이에요, 아니면 장근육 스타일이에요? 굳이 따지면 우리 남편도 약간 장근육 스타일이에요. 군살이 없으니까. 좋네요. 부담스럽죠, 저희가 군살이 많으니까. 저도 그래요. 마음이 편지 않아요. 제가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. 석유리 씨랑... 석유리. 석유리 씨랑을 녹화를 하는데 집사람 생각 안 났는데요? 집사람 생각 안 났는데요? 사위 사는 건 장모라는 거 모르나? 아, 강해요. 그렇긴 하지만. 강제기야. 아니, 어디다 갔다 놔도 그래도 사위가 1위고 그다음에 2위가 3위지. 그러시죠? 3위지. 그러시죠? 도망갔어요. 그건 진심이야. 밥을 어떻게 할까요? 저녁을... 나가서 먹어야죠, 이런데 맞으니까. 이 근방엔 뭐 없나? 많아요, 나가면 먹을 때 천재예요. 일단 옷이나 따라 입고. 그렇지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. 가자. 진짜요? 나가서 먹어요? 나가서 먹어야죠. 그럼 우선 해먹을 게 뭐가 있어야지. 우린 대게 사왔는데? 네? 대게. 대게 사왔는데? 네? 대게. 무슨 얘기예요? 대게. 대게. 아버지가 대게 사왔는데. 아버지 좀 봐. 대게 진짜 좋아해. 아버지 좀 봐. 지금 삶으면 돼요, 그거. 걔는 금방 삶아야. 네, 저거는 금방 삶으면 될 수 있어요. 근데 저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. 밥 한 번 되지 뭐. 라면 한 그릇 끓이면 되고. 아니, 대게를 사 오셨단 말이야? 오올. 좀 많이 사오시지. 어떻게 두 마리밖에 안 사오셨지. 아이고. 그럼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. 그러면 일단 옷을 갈아입을까요? 네, 옷부터 갈아입죠 뭐. 그러면 제가 장을 봐오겠습니다. 이곳 지리는 제가 잘 아는 건가요? 아, 잘 아십니까? 그러니까 개도 좀 찌시고 대충 준비하고 계시면 제가 10분 안에 다 사갖고 올게요. 걔는 이게 찌는 게 있는가? 네, 제가 한번 찾아볼래요. 그 울산도 세 개가 유명해요? 네, 울산도 정자 쪽에. 개가 유명한데. 오, 크다. 이거 완전히 살았네. 이건 못 오봐라. 어이구. 울산 세 개가 나. 살아있는 거 같아. 살아있는 거 같아. 울산에서 같은 거 같아. 됐어요? 됐어. 내가 원래 백이 같아. 아이고. 뭐예요. 아이고, 제가 이런 거 뭐. 뭐 이런 거. 이게 되니까. 막, 뚜껏. 뚜껏. 나더러 허래도 잘하는데. 네? 할 게 없네. 잘하네. 너무 잘하시죠. 여기가 뚜껏. 여기가 뚜껏. 여기가 뚜껏. 그래 빼 필요 없죠. 아이, 장으로 앉아 계시려니까. 제가 장 다 봐왔잖아, 이렇게. 아이, 지금. 맛있게 잘 끓여주세요. 네. 잘 끓이겠습니다. 아니, 미남에다가 모델을 하니까 그걸로 탤런트나 배우로 이렇게 스카우트 된 거예요. 처음에는 제가 모델만 하고 말 줄 알았어요, 사실은. 아아. 원래 배우로.